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서 머리를 살짝 볶아봤어요. 머리펌을 했는데 지금 약간 적응이 잘 안되요.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제 하고 와가지고 머리가 좀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적응이 안되는데 화면에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며칠 전에 외국의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ASMR 콘텐츠를 추천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딨냐? 짜잔! 트롤리 비치 링스 트롤리 비치 링스 트롤리 비치 링스 너무 느끼했나? 아무튼 이 젤리를 먹으면서 리스퍼링을 해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구해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도 다녀와 보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편의점 다 둘러봤는데 이게 다 없어요. 그래서 고팡으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뜯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요. 왜 안 뜯어지지? 어, 됐다. 우선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앞에는 좀 어... 무슨 색이지? 자몽색? 자몽색이고 뒷면은 약간 레몬색? 레몬색입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하니까 빨리 먹어볼게요. 보통 제가 젤리를 먹으면 하리보 하리보 아시죠? 여러분들 하리보 많이 먹었었는데 이것도 맛있네요. 이것도 맛있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가 붙어있어요. 불이 아시죠? 아시죠? 이거 먹으니까 이상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나는데 밤이 늦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참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참아야 될 것 같고 낮에 한번 이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먹어볼 생각이에요.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으면 뭔가 심심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맞는 디저트를 하나 발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드럴림 피치 링스가 있고 또 애플 그러니까 사과맛 나는 애플링스가 있거든요. 다음에는 애플링스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거 먹어보니까 약간 사과 애플링스가 어떤 맛인지 또 궁금해져가지고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ASMR 영상 찍을 때마다 어떤 컨텐츠에 영상을 올릴지 항상 매번 고민하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컨텐츠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요청해주실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그냥 제가 컨텐츠를 생각해서 영상을 찍고 올릴 수 있지만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신다는 거는 저한테 또 말하는 게 있으시고 유심히 또 봐주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또 원하시는 컨텐츠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이상한 것만 아니면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젤리 먹는 소리에 집중해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이제는 젤리 먹는 게 좋아요. 오징어 바삭바삭 젤리는 약간 오물오물 씹어서 먹는 것보다 약간 껌 씹듯이 질겅질겅 씹어줘야 소리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질겅질겅 껌 씹듯이 씹는 게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또 다음은 면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 면은 면이 나의 맛으로 먹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지 않게 먹으면 진짜 좋지 않아요. 면은 면은 면이 나의 맛과 일을 많이 드세요.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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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잘 먹지 않게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면은 면이 나의 맛은 매우 맛입니다. 면이 나의 맛에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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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납분도 특이한 것 같아요. 아삭아삭 마지막에는 젤리 씹을때 소리를 최대한 담아보려고 했는데 잘 담겼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을 찍다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늦은 새벽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구독자분께 추천받은 드롤리 젤리를 한번 먹으면서 젤리 씹는 ASMR을 들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하시는 컨텐츠 있으면 편안하게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씹고 자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구요 잘 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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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쩔쩔쩔